1-4 만루, 한화, 대타, 하주석. KT의 마무리, 김재윤.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주석 선수, 올해 만루 홈런도 하나 있었고, 만루에서 9타수 3안타. 풀카운트 7구, 때립니다. 1루수 옆을 끄코 지나갑니다. 대타, 하주석의 제타 주자 조명을 불러드립니다. 한화이글스 9회 초에 역전 성공. 하주석 선수가 멋진 한타를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낮고 어려움을 벌였는데, 하주석 선수가 컨택을 잘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대타로 나선 캡틴 하주석이 해냅니다. 스코어 6대4. 김재윤 선수도 볼을 잘 맞게 전... 굉장히...